이런 장독대가 있고요. 그 장독대는 주로 가정의 장독대가 있으면 그 장독대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과 우물과 장독대가 같이 있죠. 그래서 부엌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홈이라고 해서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시는 집을 가보면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서 TV를 보고 계세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 그때 TV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엌에서 바로 옆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스마트홈에 장착된 구조가 되겠죠. 지금도 벌써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최초가 서구의 부엌 개선 모델인 프랑크프루트 부엌에서 왔습니다. 이게 1920년대인데요. 1920년대 프랑크프루트 부엌은 오스트리아 여성 건축가 마가레 쉬테 리오츠키가 만든 그런 어떤 모델입니다. 근대적 산업 생산과 표준화를 위해서 도모한 부엌인데 열차깐을 이렇게 보니까 기차 식당칸에서 400명을 먹일 수 있는 걸 좁은 칸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이거를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이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들어왔죠. 싱크대가 있고 개수대가 있고 조리대가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건 1940년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까지는 이런 어떤 싱크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뭘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아궁이가 있고요. 부엌이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난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돌이죠.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이렇게 난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엌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불을 떼면서 음식을 하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부엌이 안방 옆에 붙어 있는데 부엌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 뜨거운 불기운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방바닥을 데우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아까 장독대에도 신이 있었지만 조항신이 있습니다. 조항신. 그래서 삼국지 위에서 동의전에 보면 변진조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다르나 문의 서쪽에 모두들 부엌신, 조항신을 모신다. 조신을 모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조항신을 받드는 어떤 모습인데요. 밑에 솥이 있잖아요. 솥 위에 보면 청수를 이렇게 모셔놓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하는 그런 모습. 조항을 모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찰에서 조항을 모시는 모습은 조항탱이라고 합니다. 탱화를 걸어놓고서 이렇게 모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항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항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요. 신과 함께 라고 하는 만화. 그 만화를 보시면 조항신은 부엌을 지키는 신으로서 이렇게 인격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2021년에 살림하는 남자들이와 파핀현준이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그의 부인이 판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박예리 여사인데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다? 밥솥이 있죠. 밥솥. 밥솥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오래오래 좀 도와주십시오라면서 집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조항신. 그런데 조항신은 뭐냐면 옛날 모습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불을 떼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물이 끓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과 물의 어떤 신이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1월이 되는 거죠. 1월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조항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물과 불을 다스려서 음식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신. 그걸로 이제 조항신이 자리매김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음력 12월 23일에 조항신을 모시는 날인데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이날을 중요히 여겨서 정성껏 재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22일 밤부터 23일 자정에 제사를 올리고 이튿날 밤이 되면 조항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조항승천이라고 한다. 옥황상제에게 또 보고를 하러 가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죠. 소치 있고 또 시루가 있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고대에는 굉장히 시루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가 되면 철제형이에요. 철제형 부뚜막이 있는데요. 철제형 부뚜막은 뭐냐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걸 들고서 만약 야외에 나갔다 그러면 야외에서 불을 뗄 때 이동식으로도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부뚜막은 아궁이 위 가마솥이 놓인 언저리에 흙과 돌을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소태 음식을 담아서 그릇을 두거나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곳인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썼다는 거예요.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태어났을 때 이러한 집에 70년대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스 기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혁명적인 것이 뭐냐면 가스레인지의 발명이에요. 가정용 취사기기의 대표주의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불을 밑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가스로서 해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가스레인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취사기기 가스레인지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LPG 용기가 들어오고 74년에 가스 연속이 점유일인 린나이. 린나이 아시죠? 린나이. 린나이 코리아라고 하는데 린나이는 일본 겁니다. 지금도 90% 이상이 일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린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스레인지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일본 제품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누가 1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스레인지도 LG전자. 미국에서 1위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 2020년에 세계 최고의 가스레인지. 지금 가스레인지를 얘기하지만 생활가전 전 분야에서 1위가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것이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의 그릇문화 이런 것도 있는지 알아봤는데요.